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필히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날 수업인데 지금 진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 도시개발법 하고 있죠. 오늘 224페이지 맞습니까? 네, 224 보도록 하겠습니다. 224.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주는 한 주를 쉬었어요. 그죠? 한 주는 연말이 돼서 한 주 쉬었는데 아마 한 주 쉬고 나니까 다 이제 먹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복습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뭐 하고 있죠? 그죠? 도시개발법이죠. 그죠? 그래서 도로 만드는 게 무슨 사업이냐면 도로 만드는 게 시설사업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신도시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개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게 될 건데 재개발, 재건축하는 게 무슨 사업이에요? 정비사업이죠. 이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한 100번 넘게 한 것 같은데 그죠? 네? 그죠? 할 때마다 새롭죠.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사업입니다. 무슨 사업이라고요? 도시군 계획사업. 무슨 사업이라고요?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입니다. 키워드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글자가? 계획이죠. 계획. 그죠? 그러니까 선계획사업. 먼저 계획을 세워라는지 알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설사업을 할 때 우리가 배웠는데 이거는 공부를 한 건데 시설사업할 때도 계획을 먼저 만들었죠. 시설사업할 때 만드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아니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이야기해 주셔야지. 새 천납도 왜 이래. 시설사업할 때 첫 단추가 무슨 계획을 만들어요? 단계별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개발사업할 때는 무슨 계획을 만들어요? 개발계획. 그럼 정비사업할 때는 무슨 계획을 만들까요? 어우 야야 진짜 잘하네. 정비계획입니다. 정비계획. 그래서 시설사업할 때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고 개발사업에서는 개발계획을 만들고 정비사업에서는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만든다는 게 이상한 겁니까? 왜 왜 되는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건 무슨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사업입니다. 계획사업. 계획사업이니까 계획을 만드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시설사업을 할 때 쭉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안 적어됩니다. 쭉 한번 떠올려 보시면 시설사업도 계획사업이니까 뭐부터 만들었냐면 계획부터 만들었죠. 그래서 무슨 계획이라고 했냐면 좀 전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단계별로 도로를, 학교를, 내지는 공항을 집행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사업시행자가 만들어서 시행자로 지정을 받죠.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습니다. 시행자가 되고 나면 시행자는 뭘 만들어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을 하는 계획을 또 만들죠. 실시계획을 만듭니다. 실시계획은 누구 생각이냐면 시행자 생각이죠. 이 시행자가 만드는 실시계획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죠. 인가받고 이게 뭐 된다? 고시됩니다. 이게 인가되잖아요. 실시계획이 인가됐으니까 사업을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실시계획이 인가됐으니까 실시하는 거지. 이게 마구 같은 말이냐면요. 인가가 건축허가 같은 말이에요. 건축허가 받으면 건물을 만들 수 있다. 착공할 수 있죠. 이게 주택법에 따르면 마구 똑같은 말이냐면 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주택건설공사에 착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별말은 어른 말 아닙니다. 실시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인가가 됐으니까 인가된 내용대로 마음대로 된다. 착수하면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실시계획이죠. 언젠가는 도로가 완성이 돼야 안 돼요? 도로공사 끝납니다. 언젠가는 공원이 다 지어져 있고 언젠가는 항만이, 언젠가는 철도가, 언젠가는 공항이 완성이 되겠죠. 그럼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중공검사입니다. 중공검사입니다. 그러면 절차가 뭐하게 됐다? 종결하게 됐다. 이 끝이에요. 이게 시설사업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설사업을 하면서 한 번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100번을 할 거거든요. 100번. 100번 할 거기 때문에 이 흐름대로 가거나 물을 흐르듯이 가는 거예요. 왜 훌륭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뭘 배우고 있냐면요. 이걸 배우고 개발사업을 배우고 있거든요.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 개발사업도 무슨 사업이에요? 개발사업도 무슨 사업이야? 계획서. 그러니까 뭐부터 만들어줘야 돼? 계획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개발사업할 때는 무슨 계획을 만들냐면 개발사업이라서 개발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요. 도시개발사업 전반에는 방향 설정을 합니다. 신도시를 어떤 형태로 만들지, 그다음에 목적은 뭔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사업은 누가 할 것인지, 사업 방식은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기반 시선은 어디 갈 것인지 등등의 내용들을 개발 계획에 싹 다듬어져요. 우리가 신도시가, 여러분들도 우리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신도시가 있다는 걸 알 겁니다. 일기 신도시가 분당, 평촌, 중동, 일산, 산본 이런 데가 있는데 신도시마다의 성격이 같아야 달라요? 다 다르죠. 신도시를 만들 때 목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서 표현되냐면 개발 계획이 나와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신도시가 만들기 전에 개발 계획을 보면 그 도시가 얼마나 쾌적할 것이다. 왜냐하면 개발 계획 안에 인구 수용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 면직이 만약에 100만 평이다, 200만 평이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계획 가구 수가 있거든요. 몇 명을 수용할 것이다. 그러면 녹지 비율도 나와요. 그리고 상업 용지가 얼마나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쭉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도시가 앞으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커 나갈 것인지. 우리가 똑같은 형태의 신도시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사한 도시들이 많은데 어떤 데들은 가격이 20억을 육박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5억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도시에 관련된 정주성의 특성, 그 도시의 특성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그래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개발 계획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신도시에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개발 계획을 검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발 계획을 볼 수가 있다 없다. 볼 수가 있죠.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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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개발 계획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개발 계획을 만들어요. 개발 계획을 만들면 개발 계획 안에 도시개발 위치나 면적 이런 게 나와버리거든요. 위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오죠. 그런데 이게 잘못 빠져나가게 되면 뭐가 될 수 있다? 투기 지도가 될 수가 있죠. 여러분들 한 3년 전이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투자를 해서 한 번 국민적 공분을 사고 그것 때문에 한 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어? 개발 계획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게. 개발 계획이 빠져나가가지고 큰 곳 속에 넣어놓거든요. 큰 곳에 넣어놨는데 큰 곳 속에 꽁꽁 잠가서 넣어놔도 빠져나간다 안 나간다. 빠져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합니다. 위치가 이때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개발 계획을 만드는 단계에서 구역 지정이 정보가 새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험에 한 번 나온 건데 개발 계획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비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누술했다든지 그러면 처벌을 하는 조항을 그 이후에 신설했습니다. 지금 만들어놓고 있고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그 날 얼마 전에. 구역 지정이 돼요. 구역 지정이 된다는 것은 신도시 위치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촌 신도시다 그러면 평촌 전역은 아니거든요. 분당이다 그러면 분당 전역이 아닙니다. 위치 면적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지도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서 성남시가 이래 있더라. 그러면 성남시 안에 분당이라는 신도시가 어딘데라고 하면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지정지물이 어떨 때는 하천을 끼기도 하고 도로를 끼기도 하고 산을 끼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여기가 뭐라는 얘기라고? 신도시. 그럼 여기는? 여기는? 구도시. 분당에 가보면 어디하고 어디가 경계선이 있어요? 분당의 경계선이 어디예요? 분당에 안 가보셨나? 분당에 가면 모란시장 있는 데가 무슨 얘기죠? 모란시장 있는 데 있죠. 그렇죠? 그 안쪽으로는 뭐가 되고 신도시로 되고 그 바깥쪽으로는 뭐가 된다? 구도시인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이거 뭐도 마찬가지냐면요. 나중에 할 건데 정비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된다? 표시가 지도에 나와. 그럼 여기가 이제 정비구역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서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여기가 딱 정비구역이 지정되잖아요. 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플랜카드가 붙어요. 뭐라고? 그것도 내가 알려줘야 되나? 경축 정비구역 지정 그러면 그 옆에 바로 옆에 여기도 플랜카드가 붙는다니까? 뭐로 붙을까요? 예정? 지정되는데 뭐 예정? 옆에 붙어요. 여기는 경축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잔치하고 난리가 난다니까요. 그렇죠? 여기는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됐잖아. 이건 뭐라고 붙을까?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안 보거나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내 집 바로 앞에서 금이 쫙 꺼진다니까요. 이렇게. 돌아버리죠. 그게 뭐냐면 구역 지정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어디가 위치인지 섹터가 나와요. 섹터가. 섹터가 나왔죠. 그러면 드디어 뭘 해야 된다? 사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사업을 할지 누가 사업을 할지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다는 것은 조합이 설립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시행자는 사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을 많은 계획을 실시하는 계획을 만든다니까요. 실시 계획을. 그게 운무는 실시 계획이에요. 그런데 앞에 생각된 말이 사업의 실시 계획이에요. 실시 계획은 이런 말 아닙니다. 그냥 사업을 하는 계획이에요. 사업을 실시하는 계획. 누가 만들까요? 응? 사업 시행자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행자가 만들었으니까 제대로 만들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받고? 어휴 잘하네. 그 다음에 인가된 내용을 뭐 한다? 알리는 거예요. 밖으로 외부로 알리는 거예요. 고시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실시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가 됐는데 고시하는 이유는 외부에서 야자들이 실시 계획대로 사업을 하는지를 뭐해라? 지켜봐라 이 말입니다. 지켜봐라. 인가됐죠? 실시계획 인가됐잖아. 그럼 뭐 할까? 뭐 할까? 실시하겠지. 실시계획 인가되면 실시하겠지. 그렇죠? 그러면 신도시를 만드는 공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도시를 만드는 방식은 우리나라는 현재 두 개의 방식이 있어요. 두 개의 방식.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제일 많이 본 게 뭐예요? 그렇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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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토지를 수용해가지고 신도시를 만드는 방식. 수용은요. 장점이 장점이 사업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보상금 주고 끝내버리는 거죠. 대신에 단점이 있다 그러면 그 보상금이 전주에다 말씀드렸죠. 보상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어떤 데는 조단이 풀려버립니다. 그러면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수용하는 방법도 있고 뭐 하는 방법이 있어요? 환지가 있어요. 환지. 환지. 수용도 있고 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드는 방법이 현재 우리 법 제도에서 허용되는 것은 두 개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환지. 환지는 환자가 무슨 환자예요? 그렇죠. 바꿀 환자. 지는 당지자. 토지를 토지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수용은 수용대로 사업 진행하면 되고 환지는 환자대로 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오늘 배울 겁니다. 둘 다. 이게 이제 개발사업입니다. 이걸 제가 왜 적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적는다. 맞다. 맞는데 이걸 두 개를 비교해서 적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두 개를. 보고 계십니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절차가? 그렇죠. 똑같죠? 비슷한 게 똑같아요. 똑같아요. 뭐 만들고? 계획 만들고. 왜? 계획사업이니까. 그럼 나서만 다 구역을 정하죠. 어? 야 다르다이가. 이건 구역 지정 안 하네. 라고 하는데 시설사업은 어디가 도로인지 어디가 학교인지 단계별 집행객 만들기 전에 관리객 이반결정고시라는 절차를 거칠 때 기초사고 의견도 가면서 구역 정하고 도로 안 정하더라. 정하죠. 그리고 관리객 결정고시가 되면 지형 도면을 통해서 그 위치를 표시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구역 지정을 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앞단에서 관리객 절차 단계에서 구역 지정이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개발사업은 관리객이다이다. 개발사업은 관리객이다이다. 개발사업은 관리객이다이다. 왜 그래? 관리객이 몇 번 타자야? 야가 4번 타자 아이가 야는 몇 번 타자고 야는 3번 타자 아이가 관리객 1번 타자가 뭐예요? 용도 지역 지구를 지정비 2번 타자는 용도 구역이죠. 용도 구역 3번 타자가 기반시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을 하게 되면 관리객을 결정하면 도시공객시설 도시공객시설을 설치하면 시설사업 4번 타자가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5번 타자는 지구단위기 했고요. 6번 타자는 입지 규제 세소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객 3번가 3번가 있죠. 그러니까 개발사업도 관리객이다이다. 자식 맞잖아요. 자식인데 관리객 자식은 맞는데 표현을 그리잖아요. 관리객 자식은 맞는데 관리객의 집에 같이 살아요. 분가해서 나갔다고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객 이만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그치는 것은 아이다. 그러니까 구역진행이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구역진행을 여기서 하는 거야. 개발기업을 만들고. 나머지 똑같잖아. 시행자 만들어지고 실시기업을 만들고 인가받고 착수하고 그 동안은 막아? 중공검사 왔겠지. 그러니까 수용을 하든 환질을 하든 어쩐지 공사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겠죠. 그럼 아까 제대로 됐는지 왜 돼서 뭐한다? 중공검사를 합니다. 그럼 절차는 종결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뭘 하려고 지금 하고 있냐면 펴놓고 있는 책이 224조. 이 사회가 뭐더라? 실시기업이야. 실시기업. 이걸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개발기업의 대학 내용도 배웠고 그다음에 구역진행도 배웠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누가 합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누가 합니까? 지정권적이 이 마리가 누가 지정하는 데니까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아이고 옆으로 아 옆으로 가고 그냥 옆으로다. 무슨 아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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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했죠. 수백 번을 했잖아. 그날 하면서 그쵸? 판사인 거듭에도 1번이 넘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누가 한다고요? 옆으로 어떻게 지정하는데? 아래로 어디에 하는데?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그쵸? 근데 그 용도지역이 주 상 자 생 1만 이상이고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비도시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을 하면 효과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역지행이 됐어요.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정리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공공부문의 시행자도 있고 민간부문의 시행자도 있어요. 공공부문의 시행자에는 국가지자체 그 다음에 대통령 영위자와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각종 공사들 그 다음에 정부출용기관 지방공사가 있고 민간부문의 사업시행자에서는 토지소지자도 되고 조합도 되죠. 근데 조합에서 조심해야 돼요. 조합은 어떤 방식에서만 사업시행자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수용할 때는 조합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만 조합이 나와요? 환지만 나옵니다. 토지가 수용당하는데 조합을 만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 토지가 수용당하는데 조합체를 만난다는 것은 단체 행동하겠다 이 말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조합은 어떤 방식에서만 사업시행자가 되냐면 환지입니다. 시행에서 출제 가능성은 엄청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에 대해서 전주에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자가 정해졌죠. 그럼 이제 뭘 만들어요?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이거 가지고 그래서 쭉 한 10분 15분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쭉 한번 끄집어내 봤습니다. 실시계획은요. 실시계획은 논점이 한 5개 정도 논점인데 간단해요. 시행에도 한 번씩 내는데 첫 번째는 실시계획은요. 실시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해야 됩니다. 뭘 포함해야 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 이 실시계획 안에 포함이 돼야 돼요. 포함이 돼야 돼요.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시계획을 만들었죠. 그러면 인가를 하는데 누가 인가할까요? 실시계획 인가를 누가 할까? 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법에서는 모든 권한을 누가 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 어? 누구? 지정권즈 누가 지고 있다고요? 지정권즈 누가 지고 있다고요? 지정권즈 도시개발부역 지정권즈가 개발법은요. 권한을 다지고 있어요. 종합설리 인가 누가 합니까? 지정권자 개발객 누가 만들어요? 지정권자 그렇죠? 실시인가 누가 하고? 지정권자 나중에 중공검사 누가 할까요? 지정권자 개발법에서는 모르겠다 이러면 지정권자 하면 돼요. 모르겠다 이러면 모르겠다 이러면 지정권자 하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는 게 없잖아. 그냥 지정권자 이러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개발법은 한계가 있는데 예외가 지정권자 아닌 경우가 딱 한계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중심센터에서는 도시개발법에서는 권한자가 나왔다 이러면 지정권자가 다 안다. 이렇게 딱 잡아둡니다. 그러면 이제 권한자는 거의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건축법에 가면요. 모든 권한을 누가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건축후하권자 주택법에 가면 사학객 승인권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권한자가 각 법별로 센터를 딱 잡아놓고 보면 돼요. 나중에 이건 한번 따로 해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인가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실시객은 사업시행자가 만드는데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인 경우가 있어요.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원칙은 시도 대도시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만약에 사업시행자로서 실시객을 만들었죠. 그런데 인가를 누가 합니까? 지정권자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가 만들어서 지가 인가하는 거예요.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인가한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인가한다.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만약에 사업시행자일 때는 실시객을 만들면요.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인 경우도 있고 시도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인 경우에는 누구한테 가냐면 하급행정기관 시도 대도시한테 가고요. 그다음에 시도 같으면 누구한테 가냐면 시, 군, 구한테 가서 뭐 어떻게 돼 있냐면 의견 청취를 하고 실시기에 대한 내용을 확증합니다.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의견 청취. 이게 인가를 지정권자가 한다는 게 두 번째 논점이고요. 그다음에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일 때는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인가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급행정기관한테 뭐 든다? 의견 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세 번째 논점이에요. 그다음에 실시계획이라는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글자로 봐봐. 실시계획. 실시계획. 실시계획이라. 내용이 추상적일까 구체적일까? 그렇죠. 구체적이죠. 그래서 설계 도면, 자금계획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시계획은 추상적인 내용이야 구체화된 내용입니다. 구속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실시계획이 인가가 되고 나면요. 그 인가된 내용에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실시계획에 포함이 되는 게 맞습니다. 무엇처럼? 지구단위계획처럼. 그럴 때는 관리계획에 입안결정고시라는 절차가 없어도 우리가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관리계획과 연동되는 관계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끝이에요. 여기 실시계획 다입니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증명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을 할 때는 변경의 인가를 받는데 그 변경되는 사항이 경미한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럴 때는 말할 수 있다? 생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5개 정도의 논점이 시험에서 돌리면서 문제를 갖다가 출제를 하게 됩니다. 단독 출제도 잘 돼요. 그런데 논점이 한 7, 8개처럼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한 대, 6개 정도밖에 논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다른 팟하고 섞어서 문제를 던지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실시계획은. 자, 교재 한번 볼까요? 시험에 한번 보시면 자전히 내죠? 최근에 놓은 게 30일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놓았던 게 29일 29, 31일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주기를 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3년 그렇죠? 한 3, 4년 주기를 타죠. 빨리 낼 때는 한 2년 매년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7회 시험에 몇 회예요? 어? 36회? 4회 시험을 준비하는 분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났어요? 32, 3, 4 3년을 쉬었네? 그렇죠? 확률이 높죠? 확률이 높죠?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확률이 좀 높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실시계획 분명히 얘기했다. 나 모른다. 시험장 가서 어? 나왔네? 이래놓고 틀리면 안 된다. 많다. 자, 실시계획 들어갑니다. 누가 작성한다고 했어요? 사업시행자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이 하는 바에 따라서 실시계획을 작성해라. 실시계획은 뭘 위반하지 마라? 개발계획을 위반하지 마라. 이게 일소죠. 실시계획은 그렇죠? 사업시행자가 만드는 사업시행자가 만드는 이 실시계획은 그렇죠? 개발계획을 위반하면 안 된다. 개발계획은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방향 설정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발계획에서 방향을 잡아줬는데 실시계획에서 실시하는 계획을 만들면서 개발계획이 잡아준 방향과 다르게 만약에 사업을 실시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시계획을 위반하면 안 된다. 개발계획을 위반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획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데 우리가 첫날 첫 시간에 했던 게 광역, 도시계, 기본계 이런 거 정리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위기질서가 있어서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계획들은 보니까 대부분이 위기질서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의 위기질서 내에서 그러니까 계획이 위기질서를 가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가 국토발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상위계획이 있으면요.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간에 나름의 위기질서가 제대로 서 있어야지만이 그 계획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잘 맞추면서 국토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을 만들 때는 개발계획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만들어주라.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의무적 포함상인데 실시계획은 뭘 포함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뭘 포함해라고?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라. 이거 줄짝. 시험에 잘 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은 사업에 필요한 도서, 자금, 기간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국장에 정하면 되고요. 인간 누가 한다고 했어요? 누가 인간 더 했을까? 그렇지. 오우야 잘한다. 지정권자인걸. 지정권자인걸. 누가 인간한다고요? 지정권자. 지정권자. 사업시행자가 작성된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누구인가 받는다? 지정권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인가를 받을 때 인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 령이제란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를 거쳐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만약에 근데 이제 지정권자가 인가를 하는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는 그죠? 지가 만들어서 지가 지한테 인가받을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장일 때는 국장일 때는 지정권자가 국장일 때는 누구한테 가고? 시도? 대도시한테 가고. 시도일 때는 누구한테 가고? 누구한테 가고? 시군구. 에이 시군구. 그러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한마디로 하급 행정기관이죠. 하급 행정기관. 하급 행정기관한테 가서 그죠? 뭘 들으면 된다. 그죠? 그렇지 그렇지. 시도는 시군구한테 가서 의견을 듣고 국장 같으면 시도하는 그러니까 하급 행정기관한테 의견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시한 내용을 공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변경할 때 경미한 상황이면 생리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거. 이건 암기사항인데 제가 말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다 외웁니다. 암기하는 거는 제가 매부 수업할 때 말씀드리는데 암기하는 거는 걱정 안 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이해만 돼 있으면 책 한 권 통으로 외우는데 하루만 다 외웁니다 이거. 거짓말 같지? 거짓말이지. 당이 거짓말이지 그러면. 그죠? 내가. 그런데 이해가 돼 있으면요. 시험은 중간식이하고 객관식이거든요. 골라내는 시험입니다. 골라내는 시험. 시험에 본질을 자꾸 잊어먹는 분들이 많은데 시험에 떨어진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아요. 아시 안개가 덜 때 떨어지는데 안개가 덜 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안개가 덜 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첫날 만날 외워도 시험 치러는 다 까먹고 시험 치러는 날은 기억한 걸 암기한 걸 기억하는 날입니까? 다 잊어먹는 날입니까? 10년에도 똑같아요. 학창시일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은 시험 치러는 날은 잊어먹는 날이야. 헷갈리는 날이고. 그러니까 뭐가 바탕이 돼야 되냐면 객관식이기 때문에 선지를 주거든요. 하나를 골라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바닥에는 암기가 물론 돼야 되는데 밑바닥에는 이해가 선행되면 되고요. 암기는 반복 속에서 나옵니다. 반복. 계속 반복하면 돼요. 계속 반복. 듣고 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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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하다 보면 100%를 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해가 선행된 상태에서는 무수히 무한 반복을 계속 할 거니까 그것도 양계하시면 되니까 너무 크게 지금부터 양계에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됐고요. 효과. 효과는 관리기기 의지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실식의 고시함의 내용 중에서 관리기으로 결정한 사항은 관리기의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만 한다. 본다. 끝. 그게 다입니다. 지용도면 고시하면 되고 뭐 필요없다 이런 것들. 인허가 의지 뭐 이런 것들. 안 보셔야 됩니다. 자 사업시행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사업시행 방식은요. 이겁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실식에 인간이 되니까 사업을 뭐한다? 실시하죠. 방식이 몇 개 있어요? 두 개. 그렇죠? 무슨 방식? 그렇지. 또. 한지.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볼까? 수영과 환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시행자야.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하고 환지하고 싶으면 환지하고 내 마음대로 사업 방식을 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없겠죠? 안 돼요? 사업의 방식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 목적. 목적대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 시행자가 임의로 시행 방식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행 방식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법에. 법에서 이런 목적이면 수영을 하고 이런 목적이면 환지를 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환지를 통해서 신도시를 신도시를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수영하고 환지가 있는데 수영은 뭐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봤을 거고 환지를 통해서 신도시가 만드는 걸 본 적이 계신 분 환지는 일반적으로 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아셔야 돼요. 목적.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신도시들은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만든 신도시 대부분은 90% 이상 거의 90% 넘죠.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신도시는 전부는 무슨 방식입니까? 수영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겠죠. 수영을 어떤 경우에 하냐면요. 택지의 집단적 조성이나 공급이 필요할 때 하는 게 수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신도시들은 전부 다 택지 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뭘 할 수밖에 없었다. 수영을 할 수밖에 없었더랬어요. 환지는 바꿀 환자의 땅지자인데 효용이 감소된 토지를 효용이 증가된 토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지의 잘 봐요. 택지의 집단적 조성이나 공급이 필요하면 뭘 하라고 해서 내가 뭘 한다고 해서요? 수영이죠. 그러면 집단적이지 않을 때는 뭘 할까? 환지야. 그래서 반대해서 그러면 집단적이라도 환지라기 때문에 우리가 알만한 신도시들은 집단적입니까? 아니면 집단적이지 않습니까? 집단적이죠. 그러니까 수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신도시들은 다 수영이 되고요. 그러니까 환지는 신도시 규모가 크다 작다. 작아요. 작아요. 총 5천 세대, 만 세대.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잘 보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실제로 수도권에도 많고요. 전국적으로 환지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우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환지는 대의제 효용 정지, 공공시설의 정비, 이런 목적으로 수영을 하려고 하니까 토지 가격이 너무 높아. 토지 가격이 너무 높으면 수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뭘 한다? 환지를 합니다. 환지의 목적이 3개인데, 목적이 3개예요. 이 3개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수영의 목적을 기억하면 환지의 목적을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될까? 환지의 목적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럼 답이 뭐가 될까? 수영이 답이지. 수영이 답이겠지. 그렇지 않나? 창작해내지는 않습니다. 시험 문제를 만들 때 제일 힘든 게 창작이에요, 창작. 출제를 해보면 어떤 문제를 내잖아요. 그럼 제일 힘든 게 뭐 하는 거냐면 창작하는 거. 오우, 진짜 힘듭니다. 답이 두 개 될 소제도 있고요. 너무 힘들거든요. 제일 편한 게 뭘까요? 뺏기는 거. 뜨끔했네. 뺏기는 거 봤나? 놀래라.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유사 개념을 가져와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반대 개념, 유사 개념. 그게 뭐냐면 환지를 수영은 잘 안 됩니다. 수영은 잘 안 됩니다. 수영은 목적이 한 개밖에 없잖아. 택지 집단적 조성 공급. 그러니까 환지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될 때는 답이 뭐 해야 된다? 수영이 되겠죠. 섞어버려야 되니까. 그리고 물어보는 의도는 니네들이 수영 방식의 목적과 환지 방식의 목적을 구분할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그거 구분한 정도만 하면 되니까 하나만 제대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수영은 택지의 집단적 조성이나 공급회를 대하는 게 수영이고 환지는 효용증지입니다. 효용증지. 조금 이따 환지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시행 방식이 종류가 나오는데 말씀드렸죠. 수영 방식, 환지, 혼용이 있고 적용 기준 나오죠. 보시면 수영부터 보세요. 제일 많은 게 수영이니까. 수영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 등 집단적 조성입니다. 집단적 조성. 택지의 집단적 조성이 필요할 때 하는 게 수영입니다. 집단적이란 말에다가 줄을 치든지 동그라미를 하든지 형광펜을 칠하든지 기타 등등 표시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단적이란 말. 그러니까 집단적일 때 수영을 하니까 집단적이지 않으면 그렇죠. 수영이 아니고 환지겠죠. 환지 보시면 대지회용증지. 줄자. 공공시설의 정비. 토지의 교환 번호 구액 지목 형질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집의 집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재로. 토지 가격이 현재로 높은데 수영하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한다. 환지나죠. 목적이 몇 개요. 명시적인 목적이 세 개죠. 그런데 한 개 더 있다고 했죠 제가. 어떤 경우에. 명시적으로 지금 법조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세 개잖아. 효용증진. 그다음. 공공시설 정비. 또. 토지 가격이 높을 때. 하나 숨어있는 게 있잖아. 뭐. 집단적이지 않을 때. 에이 그렇잖아. 집단적이면 뭘 해야 되고. 수영. 그러니까 집단적이지 않으면. 안 적어도 되는데. 안 적어도 되는데. 안 적어도 되는데. 집단적이지 않을 때라고 설명을 적은 거 아이가. 적었습니까. 안 적어도 됩니다. 그런 것까지 제가 별의롭습니다. 나는 네가 하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바테리지 않고 다 적을 거야. 라고 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대형 참사. 대형 참사. 안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는 얘기. 혼용이라고 있거든요. 혼용은 글자 그대로 뭐 하는 거야.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만큼의 신도시가 있는데요.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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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을 합니다. 수영. 와. 근데 여기는요. 토지 가격이 너무 높아가.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수영이 힘들어. 그럼 뭐 해야 돼. 이게. 환지해야 되잖아. 어. 하나의 도시개발구역 안에 방식이 몇 개 나오네. 그게 두 개죠. 그게 혼용이에요. 혼용. 섞여 있다는 게 혼용입니다. 별 게 아니고. 섞여 있는 겁니다. 그게 섞여 있는 게. 분할에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분할하지 않고 섞여 있는 게 있다. 뭐 그 말입니다. 아무 의미 없다. 혼용은 섞여 있는. 그러니까 섞여 있는 게. 혼용 방식이. 별도로 방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수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영의 일반적 절차대로 가면 되고. 여기 환지하잖아. 그러면 환지의 일반적 절차로 가면 되기 때문에. 혼용이라고 하는 별도의 절차 방식이 있는 것은. 방식은 있는데. 혼용의 어떤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수영 방식에 해당하는 구역에서는. 수영의 프로세서를 따라가면 되고. 환지 방식이 있는 곳에서는. 환지 프로세서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쓸 바는 아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 방식을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바꿀 수?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시행 방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수영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환지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서는 바꿀 수 있다 없다. 그게 첫 번째 논점입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는 지금은 하면 머리 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꿀 수 있다 없다까지만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됐다. 잘한다. 변경할 수 있다. 되어있잖아요. 어떻게 바뀌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 번 나왔어요. 한 2, 3년 전인가 하면. 한 3, 4년 전인가 하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기절한 경우가 있었는데. 한번 볼까. 농김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공시행자가 대통시행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행 방식을 무슨 방식에서 수영해서 뭐로 바꾼다. 환지로 바꾸죠. 수영해서 환지로. 그 다음에 공공문의 시행자가 시행 방식을 혼용해서 뭐로 바꾼다. 환지로 바꾸죠. 그리고 모든 시행자가 조합 빼고. 조합은 이제 우리가 수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통시행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행 방식을 수영해서 뭐로 바꿔빕니까. 혼용으로 바꿔버리죠. 여기서 공통점이 좀 보일 거예요. 사업시행 방식을 보니까 이래 바꾸네요. 공공부문의 시행자가 수영을 뭐로 바꾸고. 방식을 바꾸죠. 환지로 바꾸고. 그 다음에 혼용 방식을 뭐로 바꾼다. 환지로 바꾸죠. 그건 공공부문의 시행자고. 그 다음에 민간 모든 사업시행자가 수영을 뭐로 바꿀 수 있다. 혼용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 답이 나와버리죠. 답이 안 보입니까? 답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이렇게 바뀐다니까. 답이 안 보여. 웃지마. 정대로. 답이 나와버리잖아. 뭐? 수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답이죠. 자 질문. 이걸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고. 수영으로 안 바뀌네. 끝.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더 지혜롭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문제는 내봐야. 내봐야. 그렇죠? 환지를 수영으로 바뀌는 경우. 이렇게 답 나오는 거 말고는 혼용을 수영으로 바뀌는 경우. 이거 말고는 문제를 낼 게 없잖아. 아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넣으면서 이걸 외우는 바보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곳을 맨날 헷갈린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네가 공부를 하고 있다니까요. 답은 수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저도 이거 문제를 한번 내보거든요. 틀리게. 아 내가 헷갈려. 문제를 내면서. 그래서 문제를 내기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이렇게 수영으로 바꾸는 거로 해가지고 틀리게 넣는 게 제일 쉽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론 말고 하면 돼요. 뭐로 바뀌지는 않는다? 수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라고 적을 필요는 없어요. 책에다가 또. 왜냐하면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좀 지나고.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죠? 여러분 초 1이 2 곱하기 2는 4다라는 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당연한 게 되거든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처음 하시기 때문에 다들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죠. 그렇죠? 수업을 하면 올해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수업을 하면 이제 조용히 우리가 첫 순환 돌 때 지금 이제 우리 첫 순환 돌잖아요. 기본 강의할 때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찾아와가지고 와 공법 와 엄청나게 헷갈리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래? 와요 씨. 그래서 깜짝 놀랍입니다. 와 엄청 헷갈린다고. 와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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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 헷갈립니까? 헷갈려? 네? 천재라니까 천재. 헷갈리면. 모르는 거지. 와 한 개도 모르겠네. 이거 정상이거든요. 와 헷갈린다는 건 처음 수업 듣고 헷갈린다는 건 천재 천재. 천재. 처음에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면 저게 지금 독일인지 루시아인지 뭔 말인지 모르겠다. 분명히 한글로 한국으로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나들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이냐면 한 개도 모나들겠다가 자기가 사투리를 많이 써서 한 개도 모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거든. 한 개도 모르는 게 이상한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지. 왜? 40년 만에 50년 만에 처음으로 접하는 건데. 30년 만에. 이런 게 있다는 거. 환지라는 얘기 혹시. 자 질문을 한번 볼게요. 환지라는 말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들 0살 때부터 지금 30살 되시는 분도 있고 40대 되시는 분도 있고 50대 되시는 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질문. 실시계획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분. 환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분. 그렇죠? 수용을 들어본 적이 있는 분. 이러면 손 다 든다니까요. 그런데 환지라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손 들거든. 그게 뭐냐면 새로운 어떤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보통 어떤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머리는 뭘 하는 습성이 있을까요? 내 내는. 그렇죠? 밀어내는 습성이 있다니까요. 누구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나이가 많으면 내가 기준에 있는 거 말고 새로운 걸 받아내기를 엄청 싫어해요. 저도 스마트폰을 쓰는데 앱 같은 거 절대 안 깔거든요. 핸드폰 망가질 것 같아가지고 안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진짜로. 웬만하면 저는 손 안 대거든요. 그런데 젊은 애들 우리 집에 아들이 둘 있는데 우리 애들이 볼 때는 엄청 신기한 거야. 와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쓰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잘 받은 애들이 있었다 보면. 사람마다 성향이지. 그건 선한 게 기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잘 받으려면 아까 앞에 계신 분도 그랬는데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뭐하는 습성이 있다? 밀어냅니다. 그런데 뭐는 안 밀어내요? 그렇죠? 관심 있는 파트는 안 밀어내거든. 유튜브를 보고 막 일어나는데 여행 프로가 나온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파트가 나오잖아. 그럼 그게 밀어냅니까? 쑥 빨리 들어갑니까? 빨리 들어가죠. 빨리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여행이라든지 맛집 이런 것들은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렇죠? 공법 안 나와 조회수. 틀고 3초 마리 다 튕겨나갈 비. 왜? 받아들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는 또 많이 나오냐면 막 샘들이 잡다 한 거 하는 게 있거든. 아무 상관없이 잡다 한 거 막 하고. 그러면 막 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터지고 막 그런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다 보면 첫 단계라서 하면 힘들 거예요. 그런데 뭘 하시면 되냐면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없잖아. 뭐라고 자꾸 생각해야 돼? 와 재밌다. 와 재밌다. 와 재밌다. 와 궁금하다. 와 재밌다. 와 궁금하다. 와 궁금하다. 자꾸 이래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세 번 돌고 네 번 돌고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보고 실험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열 번 이상은 보고 가거든요. 여러분들. 열 번이 뭡니까? 한 수업을 보고 갈 겁니다. 자고 수업을 하면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헷갈린다. 그런 말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헷갈린다 그러면 천재로 생각합니다. 천재. 지금은 많은 거다. 한 개도 모르겠네. 언제 헷갈리냐면 한 5월달 되면 헷갈려요. 5월달. 5월달 되면 아 실시계획도 배웠고 뭐도 배웠고 뭐도 배웠는데 아 실시계획 배웠는데 이게 개발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비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게 섞여서 막 돌아다니는 거지 그런 것들이 5월달에 나타나고 그러다가 좀 지나면 이제 알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하는 겁니다. 모르는 단계 헷갈리는 단계 그 다음에 아는 단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나머지 순환개발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영을 볼까요? 오늘의 포인트는 수영이죠. 수영은 거의 몇 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에는 없는 한 그냥 논다. 방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사업시행 방식 중에서 중요한데 우리 공급은 수영이 4번 나와요. 4번 4번 지금 신도시 만들면서 수영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시설사업 도로 만들고 학교 만드는 시설사업 할 때도 수영이 나와서 안 나와서 나왔죠. 뭐 할 때 또 나오냐면 수영이 정비사업에 가도 나와요. 정비사업 달동네 정비사업을 할 때 수영해가지고 주택 공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또 나오냐면 주택법에 가면 또 나와요. 수영이 주택법에 가면 또 나옵니다. 수영이 공포에서 총 4개가 나오는데 시험에서는 한 개 이상은 무조건 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어디에 출제하냐면 도시개발법의 수영에서 대부분 내고 그래서 도시개발법상의 수영이 수영의 핵심 중심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수영인데 한 번 볼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수영이죠. 누가 수영할 수 있다. 모든 사업시행자지 뭐. 모든 사업시행자. 누구 빼고 조합 빼고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조합 제외라는 말만 체크하시면 돼요. 수영을 하는데 조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조합 빼고 모든 사업시행자가 수영할 수 있다. 공공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다. 민간도 수영할 수 있다. 민간. 민간 사업시행자도 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봐봐요. 우리 상의줄 한번 생각해보자고. 여기가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구역 지정이 됐어요. 면적이 총 100만 제곱미터야. 모든 사업시행자가 수영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갑이란 사람이 갑이란 사람이 여기에 토지를 1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만큼의 토지를. 그렇죠? 갑은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 자 그럼 토지 소유자 갑이 그렇죠? 여기 99만 9천 9백 제곱미터 나는 100제곱미터를 가진 소유자니까 나머지 99만 9천 9백 제곱미터의 토지를 수영해서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만약에 오늘 오늘이 대안인가 소환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소환입니까? 맞죠? 소환이라고 하죠. 소환. 그런데 소환 때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면서 나는 토지 소유자니까 99만 9천 9백 제곱미터 토지를 수영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명품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반바지 입고 반바지 입어야 된다. 소환 때 그다음에 슬리퍼 신고 양반 안 신고 돌아다니면서 동네에서 이야기하고 다녀.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 이야기하면 왜요? 소환식년대. 그렇죠? 그게 뭐냐면 뭔 이야기를 하냐면요. 민간이 민간이 그런데 만약에 주택공사가 주택공사가 이 막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면서 이게 신도시 만든다고 수영한다고 이야기해요. 주택공사 사장이 반바지 입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친놈이라고 했습니까? 뭐야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죠? 다르겠죠? 뭐냐면 공공은요. 권한이 있는데 민간이 할 때는 정당성이 필요해요. 정당성. 값이 백제곱의 토지에는 값이 토지 소유자는 맞는데 수영할 수는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민간이 수영할 때 요건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요건을 가셔야 되냐면 민간은요. 신고할 때 동의 요건인데 안 해야 됩니다. 민간 사업 시행자나 공동 출자 법인으로서 공공이 50초가 출자한 경우를 빼고 즉 민간이 50을 넘어 출자한 경우입니다. 민간으로 보시면 돼요. 면적을 마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마하고 소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토지 전체 면적에서 민간이 수영하려고 하면 토지를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3분의 2 를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얼마인데요. 그 3분의 1이죠. 3분의 1에서 소유자 총수 2분의 1이 동의를 하면 나머지 토지를 수영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를 수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를 수영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고 소유하지 않는 게 얼마인데 3분의 1 애써 소유자 총수 2분의 1이 동의해주면 수영한다. 라는 말은 얼마를 수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3분의 1을 수영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3분의 1이 토지를 수영해가지고 신도시를 만들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만약에 갑이라는 이게 봐봐봐 갑이라고 하는 A라고 하는 갑이 아니고 A라고 하는 A라고 하는 건설회사가 여기 1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아들이 여기에다가 한번 신도시를 만들고 싶어 보는 거지.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A건설이 사업시행장에 대해서 수영을 해가지고 신도시를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왜? 면적 얼마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 그렇죠? 그러니까 A건설은 여기에다가 신도시를 만들고 제일 먼저 뭘 할까? 1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치? 토지를 확보한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응?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지역에서 지역에서 자리 잡고 있는 줄 잡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토지를 야감 야감 사들여요. 누구도 모르게 귀신도 모르게 귀신도 모르게 야감 야감 사들인다고 그렇죠? 얼마 확보되고 나면 3분의 2가 확보되고 나면 그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 건데 수영할 게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3분의 2 1은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죠? 거기서 얼마가 동의하면 돼? 2분의 1 그렇죠? 그러니까 3분의 2를 확보할 때까지는 귀신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몇 프로입니까? 약 60% 좀 넘죠? 60% 3분의 2니까 그렇죠? 60% 몇 퍼센트 되는데 얼마까지는 확보하기 편하냐면 50%까지는 확보가 잘 돼요. 소문도 안 나고 그런데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소문이 살살 나겠지.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3분의 2 끝머리에 있는 토지를 파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버티는 게 좋겠습니까? 끝까지 버티다가 수영당하는 거야. 3분의 1을 확보하고 나면 나머지를 수영한다고 핀다니까요. 수영하기가 2분의 1이 2분의 1이 동의할까 안 할까? 괜히 이야기해가지고 진동하는 게 빠른데 아니 여기에 100만이 아니고 90만이라고 할게 90만 제곱미터가 했다니까 그럼 얼마를 가지고 있겠어? 60만 제곱미터를 확보했다니까요. 이 안에 만약에 3분의 1에서 100명이 거주한다니까요. 그렇죠? 도시가벌으로 지정돼서 신도시로 만들려고 하는데 100명이 100명이서 얼마가 동의하면 돼요? 50명이 동의하면 되죠. 50명 동의하면 쉬울까? 어려울까? 쉬워요? 안 어려워요? 각각의 전투로 다 깨버리면 돼요. 금방 깨진다고 우리가 재개발 나중에 할 건데 재개발할 때 동의 요건이 4분의 3이거든요. 4분의 3 4분의 3이 75%죠. 75%면 얼마까지는 동의 받기 쉬울까? 70%까지는 시켜놓는다니까요. 나머지 5% 동의 받으라고 하면 죽었다 살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 확보할 때 3분의 1을 확보하는데 첫 단계에서 만약에 토지를 팔아버리니까 소유권을 확보하니까 매매를 해야 돼요. 매매를. 2단계에서 팔아버리면 그냥 헐값에 파는 거고 3분의 2가 점점 다가올 때 팔면 진짜 비싼 가격에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얼마가 왔냐면 90만 제곱미터잖아요. 현지 확보한 게 89만 9천 900제곱미터를 확보했다니까요. 만약에 그런데 여기 100제곱미터 있다니까 나는 떠나서 팔아래. 내가 알아빗어 내가 팔아래. 시세가 한 10억 한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10억 주고 팔지는 않을까 아닙니까? 가격을 비싸보는 거지. 그러면 가벌값기가 바뀌잖아요. A건설이 지금 급합니까? 소유자가 급합니까? 그쵸. A건설이 급하잖아요. 빨리 산물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럼 비싼 가격에 팔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깨는 건 껌이거든요. 혜택을 주면 돼요. 막 하면서 여기다 신도시 만들고 아파트 지으면 여기다가 입주권 줄게. 그냥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한 명씩 깨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100명이 똘똘 뭉치면 되겠지. 똘똘 뭉치면 되겠지. 그러면 이 A건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아니 이제 나는 가격은 올라갈 거 아니야. 똘똘 뭉치면 돼. 똘똘 뭉치겠다니까요. 그럼 A건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A건설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니 B건설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할래? 그럼 A건설 아니다. B건설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할래? 똘똘 뭉치가지고 소유자가 동의해야. 2분위를 동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 사업 안 해. 몰라. 안 해. 애가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하면 안 해. 너희끼 잘 먹고 잘 살아. 우리 아내대. 라는 순간에 갑자기 죄송합니다. 수정경에 주면 안 될까요?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단계에서 면적 3분위를 갖다 확보할 때 이때 주택부터 마찬가지거든요. 민간 건설회사들이 민간 택지를 확보해가지고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가 지역주택조합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요. 각 조합 만들 때도 건설회사들이 가가지고 귀신도 모르게 야금야금 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냄새를 조금 잘 맡으면 잘 맡으면 굉장히 불을 축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되시는 분들은 그럴 때 냄새 맡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혈압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래서 고런 건수를 잘 잡으면 됩니다. 수업할 때 이런 이야기도 한마디씩 해주면 또 군과 희망이 생기고 갑자기 떼돈을 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이렇게 여건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대화 안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면 됩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무슨 법을 준용한다? 공치법이라는 법을 준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지적 및 보상하는 법률을 줄여가지고 무슨 법? 공치법이라고 부릅니다. 을 만나 준용을 합니다. 토지를 수용할 때는 그냥 안 됩니다.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공치법을 준용한다. 요법의 절차,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수용이 이루어집니다. 자, 수용을 좀 정리를 할까? 시설 사업할 때 우리 수용 혹시 배웠나요? 시설 사업할, 도로 만드는 사업할 때 수용 안 배웠죠? 그래서 수용의 일반 논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원리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까요? 네, 좀 쉬었다가 수용의 일반 논에 대해서 싹 정리를 해드릴게요.